자이라 정글 자이라 정글 자이라 정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? 아 여기서 해보자 여기가 티어가 좀 더 낮으니까 자이라 정글 모르가나 정글 간다 모르가나가 또 내가 하면 재밌지 하지만 여기서 올려놓으면 우리팀이 싫어하겠죠? 안 돼! 오! 모르가나가 밴댔어! 저격 밴뭐야 내 자이라 해야겠다 야 나와 내가 에픽하게 자이라 출동 자이라 유성들냐 저거드냐 유성들어요? 어수도 좋을 것 같은데 어수 왜 안들지 아 초반들이 부족해 그러면 쌉싹이 룬 들어주자 안녕하세요 뭐야 미드 스몰더야? 저런게 있나요 요즘은? 미드 스몰더 실존하는 픽인가요? 아니면 저친구가 실존 안해요? 젠장 일단 1AP야 좋아 1AP캐리 간다잇 자 이랄꼬이야 1레벨 2에요? Q에요? 2인가? 2 찍으라니까 2 찍어봄 오! 글났다 흐흐흐흐흐흐흐 어 끈일났다 어 어 식물이 식물이 팔이 안닿는다 다 그냥 쓰고 다가아 1레벨 저거 찍었어야겠는데 Q 찍었어야겠는데 손이 안닿는데 글로가봐 아 글로가면 어떡해 멍청아 오 조졌는데 얘들아 조졌다 진짜 진짜 조졌다 이건 2레벨 2레벨에 W 찍었어야 됐다 1레벨에 Q 찍고 2레벨에 W 찍었어야 됐다 자 세계 최초 정글링 느린 자이라 정글 우와 드디어 정글링 빨라질 예정 이거 정글몹을 먹으면 W가 초기화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걸로 먹었어야 됐는데 으음 흐흐흐흐흫 으흐흐흫 자이라 정글로 3분 30초간에 돌기 와우 대단한데 신기록이야 그리고 얜 Q산마였던거 같애 바탕 괜찮나? 오 라라 오 라라 나 정글자이라 존나용 어 이게 안맞네 정글자이라 좋은지 지금 알아가보고 있어요 아 근데 안좋은거 같아요 아 조졌네 아 에반데 큰일났다 아 진짜 큰일났다 아 와 이걸 못잡아 와 이건 좀 에반데 이거 진짜 큰일났다 오 좋은데요 내가 잡을까요 오래빠이게는 없고 오 유충을 먹었어? 그래? 질 수 없지 난 용먹어 아 용 더럽게 못먹는데 어떡하지 아 이게 저거다 용한테는 식물이 너무 빨리 죽어 개 느려 진짜 자 들키지만은 먹어 당당 아 없어 오 오 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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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 하하하하하하 오호 어 컷 오오 잘했고 몰더해온 뭐 안되나? 아 아 뭐야 아니 말자 이가 언제 묻었대? 묻은 줄도 몰랐네 와 이거 이 하나 딸깍으로 죽은거야 지금? 이건 있는데 그부가 이거를 먹을거 같은데요 선생님들 한 번만 와주시면 안될까요? 저 진짜 제 총은 틀리지 않아요 그죠? 봤죠? 봤죠? 이제 빠지시고 아 이러면 우리거죠? 아 바텀 그만 좀 아 그 분은 잡았는데 그리고 어 어 플래시를 이상하게 쓰냐 벚을 넘지 왜 템트리가 왜 이러지? 아 워모그 이거 설마 워모그 균열 그거 아니죠? 종을 먹었네 나이스 힐도 빠졌고 근데 그부가 방금 욕먹어서 근처에 있을지도? 어 뭐야 그부다 흠 여기 있다 오 오 너무 좋다 최고 너무 잘 잡았고 아싸 나 워모그 저거 했었어 근데 저거 개구려요 솔직히 썸냉에서 하는건 좀 죄악이긴 해 어 잡나? 잡겠다 오오 갑자기 개잘코스 몰팀 나이스 바텀 판 보람있죠? 그다지 열심히 파진 않았지만 오! 미드도 뭔가 심상치 않다 우리 식물들 열심히 해준다면? 식물들 열심히 해준다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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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는다면? 그렇지 소빵 묶였고 그렇지 기절 넣고 나이스 왜 니가 더블킬임? 내가 잘한건데 좀 아쉬워요 오 스몰드 아니 스몰드 영원령은 진짜 많이 쌌는데? 220스택이야 16분에 말도 안되는데 아아아아 공어충으로 스택을 쌌는거구나 그런 큰 그림을 똑똑한데 흐흐흐흐흐흫 흫흐흐흫흫흐흫 죽어 자이라의 장점 시야장하기 편하다 히잠! 어 뭐야! 야 니가 왜타! 오! 니가! 하하하아악!!! 아이 이 멍청아 만들어라 흐흐흫흫흫흫 진짜 되나? 잠깐만 어이 야랄 났네 아아이 어허 진짜 아이 전령 전령풀고 욕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전령풀고 욕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용을 연 280배 미쳤다 말자 상대 한정 개사기다 아 이거 못잡아? 아 진짜 아깝다 오 하지마 식물이 나이스 식물이 살아있었구요 나소스가 왜이렇게 컸지? 아니 심사 나소스 저건데 AP나소스인데 쎈가? 나소스도 나소스인데 어어? 오라라 갑니다 흐흐흐 이거 맞나? 오 공간예쁘다 오 맞고 오 이러면 바론 나쁘지 않아 세명 잡았어 세명 잡았어 그래서 우리가 대의를 위한 희생했다 한건 했다 오우 못 먹을까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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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 오 오 오 자 오 오 조합이 좀 갠추네. 탱커가 든든하고 아니 레오나가 좀 잘한다. 레오나가 너무 든든한데 일라오이도 있고 하니까 내가 뒤에서 깔짝깔짝 식물만 심어도 아픔 톡스! 간다 타아 아 불합리해 샘쇼이 너무 불합리해요 아 못먹겠어 까비 오 안되나? 까비 나이스! 오 일라오이 착하다. 일라오이 내가 탑 못 빠져서 망한건데 헐 나의 7연패를 자이라 정글로 끊었어 오 릴량도 2등 아니 근데 미드 스몰도 좀 똑똑하다. 되게 픽을 똑똑하게 했다. 미드 스몰도 무슨 공허충 때문에 16분에 225스택 쌓는건 좀 소름이야. 진짜 초반에 정글링 개같이 했는데 어떻게 복구해가지고 이겼네. 와 근데 솔직히 진짜 개모됐다. 그죠? 솔직히 초반 정글링 좀 더 나왔어. gang드린 안뇽 아 아 아 아 아 이 будет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